음악 음악 시장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이 됐었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삼성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걱정도 많았던 IT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셔맨의 이야기가, 맨님의 이야기가 참 눈에 띄네요. 시장 상황에 대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럿을 지금 물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앞만 잘해도 밑에서 발 좀 잡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 국내 시장 상황 이렇게 보시네요. 피셔맨님은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중에서 시장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코로나19의 초창기 때는 중국 쪽에서만 이야기가 됐을 때는 공급단의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좀 정상화가 된다면 오히려 더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일이 미국과 지금 유럽이 주요 소비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쪽의 수요가 없어져 버리면 미국은 어떡하지? 공급단도 문제고 수요단도 문제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40%씩, 30%씩 떨어지는 거는 금융위기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얘기가 많았고요. 이 부분과 중심으로 해서 뭐 아니다 수요 뭐 나중에는 올 것이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과연 소비가 살아나고 수요가 살아날 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반도체의 수요를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서 원래도 집돌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1인 방송이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악화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혀 코로나19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세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매출이라든가 아프리카 TV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빠질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퇴근하고는 코로나를 좀 잊고 살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여기 오면은 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그쪽으로는 계속 수요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리지? 여기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다면 지금 핸드폰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은 무려 34%가 2월인가요? 판매량을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2020년에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많이 쓰일 모멘텀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등등의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 기기들, 디바이스들 이런 쪽이 오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걸로 넷플릭스 볼 수 있고 그렇죠. 통신할 수 있고 그렇죠. 왜 SNS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 사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에 대한 우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님의 말이 뭘까요? 스타족 쪽이 뭐냐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어떤 종족 플레이하자고 굳이 대답을 해드리면 저는 프로토스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겜돌이 다시 한번 나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겜돌이들에게는 이게 전혀 생각을 좀 덜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최근 들어서까지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고 현재 리세션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여전할 것이다 얘기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를 봤던 여러 모멘텀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자꾸 이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넷플릭스 당연히 아마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SNS 많이 할 것도 있는데 여기다 덧붙여서 지금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시면 저 알려주세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알서포트였나요? 줌 모였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줌 비디오? 줌 인터넷? 줌 인터넷은 홈페이지고요. 우리나라 꺼? 아 외국 기업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종목이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양원으로는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의 흐름에서 이거 하려면 필요하죠. 다른 기업들에서 지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나 메모리 반도체나 비매로나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부상이 좀 눈에 많이 띄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택근무 지금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회가 만약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된다면 생각보다 재택근무를 해도 가능한 부분이 맞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렇게 가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줌. 그냥 줌이에요. 줌 비디오인데 줌. 줌. 네 알겠습니다. 줌이라고 해서 저도 줌 인터넷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모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다시 한번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면 어떤 산업들이 더 눈에 띌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B2B 쪽 그러니까 서버 쪽인데 서버 쪽이라든가 SNS 이런 건 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서버와 관련된 얘기가 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기업들도 서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서버 디렘은?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겠죠. 기대는데요. 기대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죠.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꺾이지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데 저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까 지금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기업 외에는 눈에 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 아침 역시 그동안 그래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다가 막판에 좀 쓰러졌던 종목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어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해외 쪽에선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트나 디렘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비싸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전에 기대감을 받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삼성전자가 6만 6천원이었나요? 6만 6천원은 아니었나? 그게 이제 환산하면 300만원 훨씬 훌쩍 뛰어넘는 그런 주가잖아요. 과거 50대 1로 하기 전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고점이 제가 알기로 11만원? 거의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만 6천원까지였네요. 그만큼 올라갔던 기대감을 뺄만한 그런 사태이긴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예. 삼성전자 이 정도 수준이면 글쎄요. 돈을 덜 벌어도 이 정도 수준에는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졌는데 마이너스만 안 돼도 지금 현재는 성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아마 이 수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예상보다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계속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의 증가가 조금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주가 PBR을 굳이 지금 PBR, PBR이 통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그걸 구해보면 삼성전자가 1.1배 SK하이닉스가 1.0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낮은 게 아니네라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10년 내에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PBR이 내려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일단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결국 그러면 워낙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는 D램 업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D램 가격이 올라가면 SK하이닉스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게 깨졌거든요.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많이 늘리거나 증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잘 돌려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폭과대 관점에서 이 정도 가장 강하게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시장 상황이 더욱더 개선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죠. 그런 쪽을 생각하신다면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시장 상황과 함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크면 여기에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오늘 리포트를 한번 쭉 읽어보는데 그래도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섹터로 꼽아봐라. 그러면 이쪽으로 얘기가 되네요. 타 소비가 만약에 위축이 된다고 해도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쪽을 한번 꼽아봐라 하면 계속 이쪽을 좀 얘기하는 건 여전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2030이 주식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묻지마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 너무 무섭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이나 지금 상황에서 믿을 건 이쪽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증권가의 시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DB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반도체 전체적인 리포트에서 그 안에서 또 SK하이닉스 종목 리포트를 또 한번 뽑아봤는데요. 레버리지까지 생각한다면? 이라고 의문을 좀 달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5.5%에 일단 하회할 것으로 저게 마이너스 5.5%가 전년 대비가 아니라 기존 추정치 대비 마이너스 5.5%고요. 스마트폰, PC 등 판매 부진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 양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1.3%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2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2020년 기준 PBR이 1.0으로 역사상 저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10만 5천원으로 일단 목표가는 소폭 하향을 했는데요. 저기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얘기 투자의견을 매수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DB 금융 투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글을 보니까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는 아마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아마 좀 더 만회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마주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